멀쩡하게 듣지 못해 뭐... 에이... 결국... 결국声...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그... 그... 여러분이 1번에 진짜 큰일? 그럼 이 노래가 좋겠습니다 그 몇 년 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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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에 만들어진 곡에 뭔가... 空을 보게 되면 星流れ 違う... 流れ星 流れ星 그렇죠 流れ星 이슈요 저는... 개신입니다 알겠어요? 개신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주세요 流れ星 星流れ 流れ星 똑같아요 똑같아요 순서대로 뭐... 뭐... 綺麗한流れ星을 보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은 멜로디를 듣고 싶어요 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... 에... 지금 봤을 때 노래가 정말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 뭔가... 알겠어요? 잘 들어요 네 노래가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그녀를 부르면서 그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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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은 가시 이 세상에 輝いてる 君과 僕의 話을 잊을 変わらず そばに いてくれる 君의 心が 光らせている 2가지 여러분께 이 세상에 아, 대가 야,すごい 이거 君과 僕의 話을 잊을 2가지 여러분 変わらず そばに いてくれる 君の 心が 光らせている 이 세상에 輝いてる 輝いてる 君と 僕の 話を している 変わらず 変わらず そばに いてくれる 君の 心が 光らせている 그럼 素敵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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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る 本当に最高だったでした最高でした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